안녕하세요. 김영희입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한번 나와봤는데요. 제가 8월 29일부터 10회기로 운영되는 야외교실을 홍보죠 하려고 여러분들께 찾아가는 길을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. 자 여기는요. 저기 뒤쪽에 보이시면 한라비발디 7단지라고 돼 있어요. 가람마을 7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 가람마을 7단지 쪽에서 맞은편에 보면 아르젠 오피스텔이라고 있어요. 아르젠 오피스텔 그쪽 1층에 펍이 있는데 그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공원에서 제가 운동을 시작할 건데요. 운정 1동과 운정 1동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수업입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? 같이 보기가 지금 아르젠 오피스텔입니다. 그리고 저렇게 뒤쪽에 보이는 게 가람마을 7단지고요. 가람마을 7단지 쪽에서 아르젠 오피스텔 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시다 보면 저기 세븐일레븐이 보이네요. 세븐일레븐 쪽을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시면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입니다. 자 계단 조심해서 내려오시고요. 고맙습니다. 자, 계단을 내려오시면 이쪽이 지금 제가 운동할 곳입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운동할 곳입니다. 자, 이렇게 작은 단상에서 할 겁니다. 그리고 저 너머가 운정역이에요. 그래서 운정역에서 이렇게 걸어 내려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운동을 하시다가 쭉 내려오시면 더 가뿐한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봅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운동할 수 있게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8월 29일 월요일 7시에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